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19년 5월 9일 목요일에 대한 오늘의 운세 미리 촬영하겠습니다. 네, 2019년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네, 우선 기회년이고요. 아시다시피 기사월로 바뀌었고 이날은 병오일입니다. 네, 청관에는 현재 상관이 떴습니다. 기기 상관이 떴고요. 주변으로 이동성도 좀 보이지만 일단 비경과 편관인 사해가 충이 되고 각각 해가 오니까 절지와 관대 그리고 병오일이기 때문에 제왕지에 놓이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이 절지와 관대에 각각 충의 환경에 놓이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연이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떤 주변인들, 나의 일적인 인연들이 좀 충하는 거니까 부딪히는 부분이고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멈춘다거나 일감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적으로 정체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이 들락날락 거린다는 거죠. 기존에 하던 일은 끊어지지만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스타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관대지에 놓이는 부분은 여기 이러한 흐름이, 센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끊어지고 들락날락하는 과정에서 구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구설이 그냥 구설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없던 소문이 만들어지고 송사나 어떤 관제소, 그런 구설에 관련된 부분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병호일이기 때문에 5화에 놓이게 되면 내가 상황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주변 사람들, 나의 직원 혹은 나의 아래 직원뿐만 아니라 나의 윗사람 이런 주변인들, 내 주변 직장인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업 파트너 이런 분들 때문에 어떤 손해도 입을 수가 있지만 나의 의지로 이 일을 밀어붙인다거나 이 일을 깔끔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과 이 상황과 이 환경 때문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월 9일 목요일 하루 안에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과의 그런 말 소문을 고지곳대로 듣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 상황에 내가 끌려갈 수 있으니까 소문에 귀를 쫑긋 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소문을 좀 무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손해는 내가 어차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리고 주변 상황에 내가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고 듣고 내가 내 상황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정보 자체가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염두하신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